라이브셋 음색을 손 안대고 페달로 바꾸는 건데, 페달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치 페달, 서스테인 페달이 아니고 정확히는 스위치 페달이에요. 이게 납작한 모양도 있고 그죠? 피아노 페달 같은 모양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네는 하는 일이 두 개뿐이에요. 밟든지 떼든지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보통은 서스테인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건반을 누르고 이렇게 밟고 있으면 공포 음악 같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동작을 제가 자꾸 스위치, 동작을 설명한 이유가, 스위치라고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동작을 보세요. 동작. 뭔가 짧게 명령을 톡톡 주는 거죠. 마치 건반에 어떤 버튼.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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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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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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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팩터를 껐다 켰다 한다든지 뭔가 그런 명령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일단 라이브셋에 지금 제가 모아있네요. 라이브셋을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이 뭐 하신 거라고 치고 이 페달을 뒤에 보면 서스테인 단자 말고 그 옆에 어사이너블 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주세요 옮겼어요 저는 이제 얘는 어사이너블 그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누르시고요 세팅스에 미디아이오 이렇게 가면 어 여기 보면 푸트 스위치 어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지금 어사이너블 푸트 스위치 단자에 지금 무슨 기능이 있냐 아르페지오 스위치가 있죠 자동으로 연주되는 아르페지오 스위치가 이거예요 이게 켠거고 이게 끈 겁니다 근데 지금 요 페달로 밟으면 제가 켜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눌러볼게요 어 켜지네 그치 또 누르면 꺼지고 얘가 지금 고장해 나갔고 왔다갔다 하는데 잠깐만요 페달이 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야 꺼지라고 아 이거 수리좀 받아야겠네 이거 페달이 단선되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오케이 자 그런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거 고장이 나고 난리야 설명하는데 고장이 나고 난리야 이씨 아 짜증나 진짜 저기 그러면 푸트 스위치 어사이너블 단자에 지금 얘를 꽂은 거잖아 얘를 그럼 얘 갖고 뭘 할건지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라이브셋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죠 증가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가 나가 이제 라이브셋이잖아 이걸 밟을때마다 음색이 한칸씩 늘어날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그리고 다시 되돌아간다 아이고 되돌아간다면은 라이브셋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지 이런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질문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 라이브셋 플러스로 해놓고 자 아이고 라이브셋 플러스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달이 그래서 넥스트로 넘어가는 건 되는데 프리뷰로 앞으로 넘어가는 거는 안된다 페달을 하나 더 쓰고 싶은데 페달 꽂는 구멍이 이제 없어요 푸트 스위치 구멍은 두개란 말이야 하나는 서스텐 꽂아야 되고 하나는 어사이너블 방금 소모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원래는 이것도 사실 이것도 미디신호 거든요 미디신호 분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안 판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그냥 라이브셋을 그렇게 꾸미세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써야돼서 등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르간을 써야돼서 오르간 하나 등록을 했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오르간으로 넘기려면 이걸 밟으면 되잖아 그지 어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아 근데 돌아가는 버튼을 지금 페달이 더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에디트해서 요 놈을 카피해 가지고 그냥 다음에 넣어요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가게 그냥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어 그냥 아이고 이게 또 페달이 씨 피아노만 연주했다가 왜 자꾸 눌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오르간 아 두 번 뛰냐 왜 잠깐만요 이 페달이 고장 나서 그래요 어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꾸미는게 낫습니다 음 페달 하나밖에 못쓰니까